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빠들의 지갑을 탈러온 꾸안유이예요 유이 방송 켰네 유이 방송 시작했다 유이 방송 시작했네 유이 방 들어오기 전에 통장 정보 확인하고 전부 다 물풍선 충전하고 다른 역함 쏘지 말고 전부 다 싹 다 유이한테 고고고 꿀꺼 물풍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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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들 감사해요 덧싸줘 덧싸 호그들아 와 아이러브 유이 오빠 두번이나 쏴주고 고마워 아이러브 유이 오빠 개꿀 고마워 꿀꺼 쟤네 뭐야 유이 관심은 나만 받아야 되는데 에해? 와 봄 미친 우유이야 50개 뭐야 개꿀 호그 최고 아 오빠 최고 네 뭐 이정도가지고 오늘 내 거야 하하하하 뭔 개소리야 내가 왜 오빠 거야 아 우유 저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유이 관심은 내가 다 받을 거지롱 박유희 오빠 오빠 고마워요 호구 한 명 더 왔다 개꿀 100개 꿀 고! 유희가 나 때문에 즐거워한다 유희야 사랑해 싸다평 오빠 뭐야 개호구의 뭐야 싸다평 오빠 개꿀 고마워 꿀꿀 유희는 내 거야 우신들아 저 속긴 뭐야 우리 호구들 경쟁 좀 붙여야겠다 우일이 형은 50개 줬는데 싸다평 오빠는 200개를 줬네 누가 회장이 될까 아 안되겠네 유희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겠다 범위친 우일이 형 300개 미쳤다 역시 호구 아 재고 별거 아니야 신녀 모음 돼지 조금 더 깼어 희생정신 오지네 우일이 형 차고 개꿀 거봐 꿀꺽 아 방유희 오빠 전개 미쳤다 별거 아니야 저번 달 시작한 청약 조금 깼어 유희를 위해서 집을 포기한 거야? 개멋져 싸다평 오빠 5천개? 아 유희야 별거 아니야 그냥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돈 좀 빌렸어 와 유희를 위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한 거야? 개멋져 우일이 형 만개 별거 아니야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았어 아 아 아 미친 놈이다 개멋져 박유희 오빠 참박이 뭔데? 뭔데 진짜 뭐했어 미친아 별거 아니야 그냥 차 팔았어 유희를 위해서 뚜복이가 된 거야? 진짜 개멋져 이제 좀 미안해지는 것 같아 어떡해 내가 좀 멋있지?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别거 아니야 유희야 그냥 되는데 사금융권에서 지장 한번 찍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희를 위해서 진짜 인생을 포기한 거야? 진짜 용기 개멋져 흐ِ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애 residents 별거 아니야 갯돈 들고 날랐어 유희를 위해서 범죄자가 된 거야? 개멋져 이제 못 보는 건가? 20만 개?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진짜 개혁은 아니 오빠들 최고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가게 팔았어 30만 개 진짜 미.. 아 유희야 별거 아니야 그냥 평생 모은 주식 다 팔았어 진짜 개멋져 오빠들 너무 멋있어 아 진짜 아 다 멋진데 우리 방 회장님들 오빠는 누굴까? 가지 지금 누가 거짓더라